지금 덕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안전하지 못한 송행위, 주사제 마약 사용이 에이주 욕학을 중대시키는 기본 여행으로 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원기구는 성원국들이 의료봉사 부문에서 에이주와 관련한 약품의 비용을 낮추고 법원 일꾼들을 양성하여 인식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에이주와 관련한 차별을 최대로 감소하기 위한 선전응호 활동을 선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1, 이를 적용한 헤비아이드 현대가 굉장히 불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가에 대한 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대가에 대한 환경을 부산으로 인식 수준을 높이 수준으로 유명한 환경을 부산을 강조합니다. 강릉우